아까 방송이다. 일부러 넘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. 알겠어요. 몸이 많이 상한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. 이 친구 힘이 있더라고요. 그럼 세죠. 나이 세죠. 정말 이 고수들끼리는 찰나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. 정말.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데 왼쪽으로 딱 틀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사실 몇 차례가 있었어요. 쭉쭉하다 보니까 뭔가 했던 친구구나. 그래서 머리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걸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먼저 기술이 들어갔어요. 그 순간에 이제 중력이. 중력 나와요? 중력까지. 상영 씨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제일 바쁠 것 같습니다. 영화 찍고 틈틈이 또 군대도 다녀오고 책까지 내셨다고 그래요. 제목이 열혈 남자. 그 다음에 이 책이 정말 인상적인 게 책 목록이 다 한 줄의 의미예요. 아 그래요? 에세이지래요. 그러니까. 뭐 첫 페이지부터 지금 시작하라. 우연히 인연이 된다. 자만하지 마라. 성공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. 마경인이 성공을 쫓는 것보다 문 앞에 행복을 지켜라. 근데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잘 지으셨는데 그때 왜 맥주는 시원할 때 마셔야 된다라는 거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자숙할 때. 제목이 뭐였죠? 제목이 뭐였죠? 독설 대신 진심으로. 표지. 아니 근데 표지가 참 멋졌잖아요 끝에. 자숙할 때 제가. 항상 평생 반성하는 심정으로. 방금 시작할 때 풍문인데 남편이 돈이 뭐 한 수백억대. 가산과 재벌이. 그 소문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결혼식 할 때도 소수정에만 추려가지고.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가지도 못했다고. 더 불거진 게 결혼식 직후에. 그 박은혜 씨 결혼식에 갔다가 하객분 인터뷰에.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남편이 이름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다. 아 그래요? 그래서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베일에 쌓인 신부가 아니라. 베일에 쌓인 신랑이라고 오히려. 아. 듣긴 들었어요. 그런데 미용실에서 있는데. 어떤 거기 미용실 고객이.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. 박은혜. 내가 시댁하고 잘하는데. 꼭 잘한다고 그러잖아요. 시댁하고 잘하는데. 박은혜 남편이 김 씨인데. 김 씨 맞거든요. 유명 햄버거. 그 네 글자 있잖아요. 거기 사장이라고. 그래서 뭐 엄청 부자고. 엄청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뭐 굳이.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진 않았어요. 뭐 있어 보이니까. 있어 보이니까. 그냥 고맙다고 해줘 그냥. 그리고 또 그때 또 막 굉장히 뭐. 주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보시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150명씩만 딱 각출해서. 양쪽 집안. 아 그 결혼식은. 그때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.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어요. 그 한 2년 정도. 좀 편찮으셨군요.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. 사람을 많이 못 부를 것 같다. 그래서 원래는 100명 100명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사극을 해서. 사극에는 출연자가 너무 많은데. 누구는 부르고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불러야 되니까. 150명. 대장금. 이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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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극도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랑 이렇게. 저랑 연결도 없는 분들을 막 가서 성적장 주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. 사실은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하거나. 이랬던 분들한테만 드렸는데. 그게 우회가 돼서. 아 누구한테만 주고. 네. 그래서 되게. 죄송하고 지금 이제. 그래서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도 꽤 돼요. 아 정말 그것 때문에. 그럼요. 그러니까 우회를 하는 거예요. 섭섭해. 네. 되게 섭섭해 하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.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실제로 뭐. 어떤 사업을 하세요. 아 그냥 사업을 하는데. 햄버거 쪽은 아니고. 햄버거 쪽은 아니에요. 그럼 뭐 어떤.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. 진짜 진짜. 분명히 김구라 씨가.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. 무슨 일 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을 거래. 나한테. 궁금하셨네요. 사실이잖아요. 왜냐하면 나는 있잖아요. 이제는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내가 뭐 남편분하고 일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. 물어봐봤자 나한테 이거 죽을 것도 아니고. 거의 관심이 없는데.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 저도 또 궁금하고요. 듣고 보니까. 햄버거 이런 얘기 하다가. 솔직히 궁금해지네. 그냥 사업을 하고요. 업종은 밝힐 수 없어요? 업종은 얘기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. 아니 뭐 밀수도 알겠는데. 아니 그렇지. 아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. 아니 대한민국 자본주의사에서 하는 사업이면. 그냥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사업을 해. 혹은 뭐 어떤 뭐 자동차 뭐 부품. 아니 뭐 어떤 뭐.